잠깐 놀고 계시면 감사합니다 하카바 사생팬세드 제키탱 흠 저 초행인데 왜요? 믿을만해요 괜찮아요 저 초행이에요 흠 뭐야 어 잠깐만 은율님 리미티드 잡 꺼내셨는데? 무슨 문제 있나요? 왜 리미티드에요? 희귀해서 이게 3대 리미티드 있거든요 지금 점성 타무 기공 점성우형 길가랑 같이 띠이던데? 닌자몽부가 제일 적지 않나? 점성 멸종했던데? 점성 길가랑 같이 띠이던데? 벼녹대 점성 좋다고 들었던거 같은데? 맞아맞아 누거랑 별개로 지금 한 섭에 뭔가밖에 없어요 아 아 아 그거에요 다들 잠시 본직을 놀았다가 다시 점성으로 갈 사람들이야 아 그렇죠 점성 침투당 리카穗이 처음 준성했을 때 생각한다 하케바 4생펜세드 따라다니면 죽 люди 1대 칠까? 우리 이번 시즌 유행어 1대 7가 어 года 그거랑 그거랑 데님의 그 아니오 어리 데님 세드,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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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데님 해줘야 돼 그 데님 특유의 톤이 있는데 아 진짜 파다닐만큼 얄미워 진짜 열받아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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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버그인가요? 하카버님 자꾸 깜빡이 있는데? 이게 버그죠? 계속 왔다 갔다 버리는데? 빨리 가라고 선생님 잠깐만요 언제 가? 언제 가? 언제 가? 언제 가? 언제 가? 21초! 마음가기 글리아 1초면 돼 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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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어요 아 나 손 밟을 뻔했어 맞아 저 스토리 빌때 여기 손 밟아가지고 리크 났어 갑작스러운 고백 던졌어요 왜? 왜? 왠지는 보면 압니다 안 써도 되는데 안 써도 되는데 안 써도 되는데 푸는 게 편해요 으아 너무 아파 아닌데 네 호원님은 쓰셔야 됩니다 근데 심하네 이때가 제일 힘들어 이때가 제일 싫어 5번 일단 견제 넣었어요 뭔지 모를 땐 좀 각자님 각자님 질풍구도 없어 왜 없어 비켜 으아 제발 아이고 아 왜 은빈님을 세우고 왜 나를 죽어 나도 꿀템이거든 무기 주사이 굴려 무기 주사이 굴려 무기 주사이 굴려 어머니 어? 도블레이드 나 하나 얹는다 둘 다 내꺼 둘 다 놔줘 하나 내꺼 둘 다 놔줘 과연 엄룸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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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룸 아 지니 재밋쌈 아 하카바님 또 먹었네 아 아니 아 그만두세요 하카바 사생펜슬드 허 업 맞아요 저는 지금 공략을 절반 밖에 못봤는데 이걸 보면 만들 수 있을까요 웃음 진짜 눕히는 거는 세상 만물 됐대로 으에에엑 핀 맞는데 목소리 너무 힘들어 아아아아아 전질켜 전질켜 여기 아니야? 잘 죽네 전질켜 돌아 돌아 저 저 뭐야 저 저 뭐야 저 저 저 뭐야 저 저 저 제 킵니다 잘가요 나 만든다 안녕 잘가요 화르르 우후 뜨거 뜨거워 우후 오 나 3명만 없는데 아 있다 있다 2명 빼고 다 맞은 걸로 2명 빼고 다 맞은 걸로 수고하셨어요 엔아 수고하셨 어 어떻게 진짜 하나도 안 되냐고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뜰 수 있지? 아 아 아 무슨 추임새 이거 제발 입찰 입찰 뭐야 어? 입찰 아 아 와우 아니 왜 치우사 귀걸이가 나한테 들어와? 아니 하나도 안 먹었어? 아니 저는 풀파밍이라 아니 아니 체키님 뭐야 체키님 3개 다 먹었어요? 내가 내가 하나 먹었어 승자를 먹게 드신 분이 그런 말 하면 되나? 맞아 맞아 어떻게 하나도 안 먹어 아니 진짜 하카바디 딜 진짜 잘하신다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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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카바 역시 믿고 보내 아카바 역시 스페스페라 그런 거 아니야? 운명의 기계빠리 맞아 기계 그 오미크론 오미크론 깜짝아 리카스님 갑자기 나오길래 뭐야 이런 거 같잖아 고라하니 고라하니 또 나간다 고라하니 아유 아니 나가 쫄렸는데 스킬도 똑같네 어른 또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모르겠어 이거 어 제가 살릴게요 제가 살릴게요 아 아 아 아 여기 아 좀 보였다고 이걸 아 아 여기 또 뭐였는데 아 아 이 미친 거 아니야 아 아 아 날개라도 펼걸 아 오 아 아 아니 운을 주자마자 죽었어 이거를 아 아 어 미안합니다 오히려jed 옥 왜แล을 보고 있지 ? Bonita 흘리는 편 mysterious 석 gg 내가 킁콩이야 제가 킁콩이야 lighting! 불을 할 것 같은데요. 불을 할 것 같았어. 아까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번에는 누굴 따라가DRG?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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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말하지 마! 하핰! 어? 나 어떻게 해? 야AAA나 죽어도 되나? 죽어도 돼요!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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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is!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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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까 너무 저희답게 많이 있어. 아아앗! 눈 뿅뿅했는데 가야지? 가야지. 가야죠. 눈물을 머금고 어딜 가요? 대리로 아, 가시 하죠. 나 대님이 안 막는 거 처음 봤어. 이제 세연님 오시면 되겠다. 다시 초대해주세요. 어, 세연님 왔어. 세연님 왔는데? 대님 다시 초대해달라는데요. 어, 전사? 어, 대님 자리에 없어요. 아, 슬슬하네. 오늘 시청자 컨셉으로 있어야겠다. 대사 쳐줘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나 나가고 싶어졌다, 갑자기. 나가요, 빨리 나가요. 아, 시연님 나가, 빨리. 가봐, 나 안 나가. 어, 저... 아, 세연님! 어, 저... 구부마력을... 어, 나 뭐하는지. 내가 왜 니가 쓰냐. 그러니까 그럴 줄 알고 미리 피했거든요. 아예 왼쪽으로 붙여줬는데? 저 만나면 그 다리 묶어놓고 쟤 아직은... 야전 써봐. 다리 묶어놓고. 다 어디 가. 아, 걸리겠다. 걸리겠다. 다 뭐함? 아, 너무 어렵다. 야전 써봤어, 야전 써봤어. 다 뭐함?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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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세연님 파초했어? 미안합니다, 이거. 세연님 파초 우는 놀이? 네가 이런 식으로 얘기해? 그건 할 말이야. 어, 미안하기도 했어. 이거 인정 못 해. 저 뭐야, 저기. 파초 웃겠는데? 뭐야? 아, 이게 아니고. 이거 편집 안 할 거예요. 분량 안 뽑아도 쟤. 이게 세연님이 이렇게 와서 돼. 이게 하던대로잖아요. 아, 뭐 이렇게 하던대로예요. 무슨.. 그게 frontal의 본이구먼. 힐링 밑까지 써야지 딱 딱 100% 하eni... 그러니까요. 아, 이거 힐링 remains 그런것lee 예쁜데. UDOLK 안 뽑아도 된다고. 뭐야, 우리 이리니까 죽는 게 아닌가 본데? 어? 난 살아. 왜 그래? 난 살수 있다고. 거яд 진짜 banking스트로 할 수 있어요. 헉! 왜 그러는 거야? 이거 원숭이 있다 원숭이! 원숭이잖아! 피카스님 어디가? 아참 어 잠깐만 어디가? 누가 밀었어? 이상하다 나 학자였다고 왜 이렇게 된거지? 태현이 형 강투를 아아 왜그래? 태현이 형 강투를 정없네 왜 이렇게 팍팍해졌어 왜 이렇게 팍팍해졌어? 아시장님이 들어온다고 팍팍해졌어 이상한 소리에요! 댄님 있을 때도 팍팍했어 운명 때부터 팍팍했어 그냥 학아버님을 빼시던 대로 빼시면 돼요 제가 내려오는 거랑 학아버님 부활해야죠 맞지 어? 바로 수거 가시는데? 맞지 참아 부정할 수 없었던 입력도 있어 전부터 그랬어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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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클린하게 깨서 우리 보여줘요 학아버님이랑 대화했을 때 저희 공대는 꼭 점화가 필요할까요? 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아 무조건 이제 학아버님과 저의 동시에 말했던 게 저희 없으면 못게요 라고 말했어요 무조건이지 무조건 뭐야? 거기 왜 가요? 아니 학아버님 밑으로 밑으로 왜 다 같이 가는데 혼자만 따로가 어어 민지 으 이렇게 아니 그럼 힐 해야 돼, 아니면 팔이 쉐어예요 저기 있고 디레이 쉐어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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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불어? 오우 아 이거야 아 진짜 와 창나왔네 아 아 아 5.8.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시켜 강태시켜 아니 어 뭐야 58인데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ひ 사육살이에요 으흐흐흐흐흐 헤디 으흐흐흐흐흰 1위에 1위에 나 왜 오나와 리이카스세드 진짜 하나만 가보겠습니다 파티는 나올게요 뒷꼬는 그대로 있을게요 나 억울해서 있어야겠어 가야지 아시아님 욕하죠 왜 억울해 캐시님 하이들링 갔나 봐 가자 가자 버려 버려 혼자 죽어 혼자 죽어 우리 왜 1번에서도 이래 아 아